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송영길 즉각 귀국의 뜻을 모았습니다. 박홍군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을 마친 뒤에 송영길 전 대표가 즉각 귀국해 의혹을 낱낱이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런 의원들의 뜻을 송영길 전 대표도 충분히 감안해 향후 행동을 취해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돈봉투 의혹이 터져나온 가운데 송영길이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인데 송영길이는 오는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조기 귀국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보다 더 신속하게 귀국을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으로 옮겨 붙은 돈봉투 금권선거 의혹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의가 됩니다. 박홍군은 최근 불거진 전당대회 의혹이 정치 개혁을 바라는 국민과 당원께 큰 실망을 안겼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사과했지만 다시 한번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기로 의총에서 뜻을 모았다고도 했습니다. 이날 의총에서는 송영길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고 하는데 일부 의원은 정치인은 법률적 책임보다 도덕적 정치적 책임이 먼저라며 송영길 전 대표가 제 발로 먼저 들어와야지 만약 검찰 숲에 걸려서 들어오는 그림이 되면 당 명운이 걸린 최악의 사태가 될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는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의 탈당이나 제명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돈봉투 사태를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민주당의 속셈이 보입니다. 돈봉투를 뿌리고 받은 의원들과 당직자가 한두 명이 아닌 만큼 나아가 일상적으로 당내 선거에서 금권선거가 만연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만큼 수면 아래 숨겨져 있는 각종 비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이 해체해야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무마하고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이는 조기 귀국할 뜻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프랑스에 망명을 신청하거나 해외 도피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박주민이는 프랑스 체류 중인 송영길이의 귀국과 관련해 당분간 귀국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또한 2021년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우혹 관련자들을 상대로 나오는 선제적 출당 등 엄중 조치론에는 필요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박주민이는 어제 19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송영길과의 접촉 여부에 대해서 저는 최근 들어서 통화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의원들에게 문의를 해보니까 그분들도 직접 소통은 안 하고 계셨는데 본인들이 전해 듣거나 소문으로 들었을 때는 태도가 동일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그리고 당분간 귀국할 의사도 없는 것 같다는 것은 제가 간접적으로 들어봤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은 송영길의 조기 귀국 필요성을 말하면서 직접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는데 본인이 안 들어오겠다고 그러면 정당에서 어떤 사람을 강제로 귀국시키거나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사람이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며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계속 입장 표명이 나오고 있으니 송영길 전 대표도 압박을 많이 느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주민이는 22일 기자회견 자체를 파리에서 한다고 하니 조기 귀국은 안 하겠다는 것 같다며 아마 22일 입장 표명을 당에서도 보고 추가 조치가 가능하고 필요하면 해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속칭 돈봉투권과 관련해서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퇴행적인 부분이 맞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반성할 부분은 반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현재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속한 귀국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안에 대해서 정리를 빨리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그 이름이 오르락내리락거리고 있는 당내 인사들에 대해서는 송영길 이름이 오르락내리락거리는 이들에 대한 출당 제명 등의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서는 필요하면 그런 조치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자진 출당 방식을 지금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자진 출당이 되려면 우선 본인들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보면 다 전면 부인이라서 그 방식이 쓰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더해서 출당은 꼬리 자르기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차피 수사는 계속되지 않나라며 출당이란 것은 당에 대한 책임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까지 3명의 사망자가 나온 인천 미추홀구 빌라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제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특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사건에 유력 정치인이 개입됐다는 말이 있다는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이른바 건축왕이라는 사기 가해자 남모 씨가 다른 지역에 가서 투자 사업을 실제로 벌였고 그 과정에서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특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지역 금융기관들 공모했던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또 사후의 변호인들이 선임이 되고 가족들을 통해서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더 큰 범죄가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에 특별 수사를 신속히 해달라고 오늘 아침에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건축왕 남씨 배후에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인천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남씨가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을 포함해 경찰청에 특별 수사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야당에서 현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하자 사람들이 말이야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며 전세 사기 원인 제공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부터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받아쳤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전세 사기로 이어졌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 이게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임대차 정책 실패가 전세 사기 사건을 초래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이 이 인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5년간의 성취인이 뭐니 개나발을 부러져끼고 있으니 참 한심할 뿐입니다. 철저한 수사로 전세 사기 사태와 관련되어서 민주당 유력 정치인의 유착 의혹의 진상이 낱낱이 드러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오늘 뉴스바바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